안녕하세요 정원주택 이주창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한계동 5층 8세대의 신축빌라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고등학교도 도보 5분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년기에 있는 자녀분을 둔 가족분들에게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성주산 산책로가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는 숲세권 신축빌라입니다. 대출 문제 때문에 해악된 자녀 2세대를 특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 이주창팀장이 추천하는 매물입니다. 분양사무실은 방 4개 화장실 2개 베란다 2개 구조이며 실평수는 32평입니다. 높은 층과 함께 편백나무 시공을 하여 펜션 같은 느낌을 주고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해줄 뿐 아니라 비염과 천식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다고 합니다. 안방과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기본 제공하는 광파오븐 인덕션과 비스포크 냉장고와 함께 주방은 한샘 주방으로 시공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메인 욕실은 욕조를 시공하여 어린아이들을 시키거나 반신욕을 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실입주금은 담보만으로 5천만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용에만 문제가 없다면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추가 신용까지 받는다면 2천만원 3천만원으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주차는 자주식으로 100% 가능합니다. 현재 정원주택 이벤트 진행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청소를 부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매물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매물들을 확보해놓았으니 연락주시면 찾으시는 지역의 다른 매물들과 같이 비교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허위 매물 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신축 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 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